농촌지능청 육성신품종 옥수수 황금북찰을 오는 8월 말부터 시범적으로 출하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황금북찰 옥수수는 국내 최초 색소 복합 발휘한 찰옥수수로 알곡에 안토시아닌 파로티노이드 색소가 동시에 관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눈 건강과 암 예방에 효과적인 파로티노이드 성분이 기존 품종보다 20배 이상 함유되어 기능성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신품종 도입을 위해 기능성 컬러찰 옥수수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화양면에 7.4헥타르 규모의 황금북찰 재배단지를 조성했습니다. 황금북찰은 7월에 심어져 8월 말부터 이기자가을 옥수수로 본격 출하되며 갓 수확된 옥수수는 화양면 용주 할머니 장터에서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판매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여수는 봄부터 가을까지 다양한 시기별로 옥수수를 맛볼 수 있는 주산지라며 작기별로 특화된 고품질 찰옥수수 품종 선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